교회를 나라를 교회를 나라를 교회를 나라를 감사합니다 오늘 서비 형님 아드님이 동네에서 신경정신과 의사분이셔요 그래서 가끔 최성민 집사님도 스트레스 받으면 거기 가서 가끔 자주 가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여기 계신 분들도 조국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문재인 때문에 받는다 하면 제가 병원 이름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생명과 포기와 반항과 고난 하울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를 교회 대게 예배 예배 대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다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자가 온다고 합니다 아랫반송 시장인가요? 윗반송 시장인가? 좀 이따 9시경에 도착하는데 가실 분은 장례님 따라가시면 윤석열 당선자를 될 수도 있고 경호도 할 수 있고 그랬으니까 한번 따라가보세요